네 지금부터 신랑 4, 5년 분과 신부, 남우사 형님의 결혼식 진행이 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! 네 잘생겼죠? 다 같이 그만하십니까? 박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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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랫동안은 너를 기다렸어 눈 속에 보아던 긴 내 눈처럼 오직 하얀색 보다 더 빛나니 그렸던 거꾸로나 아름다운 둘이 사랑 자! 지금부터 예진전 여기까지 유의사항을 안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해볼 때 여러분이 갖고 계신 휴대폰을 모두 뒷방으로 바꿔주세요. 그리고 휴대폰으로 우리 신랑 2부를 마구마구 마구마구 잘해주세요! 저희는 여러분의 이 정도의 첫날 공간이 되니까요. 이 정도의 두 번째 이제는 이 일식이 시작되는데요. 여러분 이 일식이 끝날 때까지 모두 함께 치우는거죠? 네! 아이 목소리다가 함께 두셔야겠죠? 덮긴 하시다는 보수가 새로운 때 자 우리가 생기고 나서여 다른 과수와 합성이 빠지게 될 것 같지만 여러분 다 같이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. 자 먼저 세란수 박수 자! 이 일식을 한 번 슬퍼 있는 박수와 합성 네 좋습니다. 그럼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한번만으로 오늘 표시를 공부할 수 있는 출발하겠습니다. 큰 박수! 큰 박수입니다.